활동을 중단했던 에스파 멤버 지젤이 회복 후 활동을 제기한다. SM엔터테인먼트는 지젤이 건강 문제로 더 버거너스 볼 뮤직 페스티벌 2023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. 당초 에스파는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야외 음악 페스티벌 더 버거너스 볼 뮤직 페스티벌 2023 무대에 오를 예정이었으나 타리나, 인터, 링링만 소개됐다. 이어 아는형님 녹화도 3인만 참여했다. 지젤은 제32회 롯데면세점 패밀리 콘서트를 시작으로 활동을 재개할 예정이다.